lf 뜯는 법 총 대공개 요것도 일단 얘 뜯고 얘를 여기서 잡아 땡기면 돼 내 앞으로 땡겨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는 볼트 다 크루고 두개 크루고 고정 볼트 그 다음에 잡아 땡겨요 오디오를 그 다음에 오디오 고정 볼트 4개 크루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다 뜯고 얘 뜯고 얘 뜯고 앞으로 잡아 땡기고 얘 잡아 땡기면서 2개 뜯고 2개 뜯고 잡아 땡기고 다 뜯고야 돼 돈이 안된다고 안 똑같으면 되겠니 또라이 새끼들 누가 누구보고 또라이 이래 이 새끼들이 어 똑바로 하는 사람들이 왜 또라이라 그러냐 말 좀 이쁘게 하면 좋다고 쫓아가고 질질 싸고 또라이 그리고 밑에 2개 핸드커버 2개 뜯으면 돼요 요거 붙이는 게 요거지 요거 가죽 붙이는 게 힘든데 요 가죽 붙이는 건 다 뜯어낸 다음에 뒤에다가 그냥 글루건 글루거나 또는 강력분드로 구멍에 맞춰서 빵빵빵빵 쏴주면 되는 겁니다 아 이뻐졌어 차가 되게 이건 매립해야 돼 이 차는 매립하면 저거지 그냥 아슬란이지 뭐 그날로 아슬란 되는 거야 아 멋있다 어 세련되게 작업 성공했어요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또 바꾸면 좋겠다 노후 됐으니까 또는 바뀌어져 있네 새거네 새거가 되어있네 땜빵용이라서 이런땐 닦아주면 좋겠지 벗겨내면 좋고 벗겨냈어요 기종거 사악 기사 안나게 뭐 여기다가 그냥 막 바로 벗기면 안되게다가 뭘 뿌려서 벗기면 돼 막 바로 뿌리면 망가지지 바로 벗기면은 사람도 그래 달아오르게 되면 벗겨야지 그냥 벗기면 안 벗겨져요 사람도 달아오르게 한 다음에 벗기는 겁니다 사람도 안 벗겨본 놈들이 말이야 씨 달아오르게 해야지 어 좋지 그냥 벗기면 안 벗겨져 전원잭은 전원잭은 전원잭 말고 전원잭 예 여섯 여섯 빼내면 되요 여섯 빼내면 돼 뭐 가스 차는 여섯 다 빼내면 돼 존나 쉽지 뭐 그래서 전원 다 빼내면 되요 뭐 lcc 배터리 다 나와있어 재부팅방지 껴서 마무리 지켰습니다 깔끔하게 해야지 똥선 다 걷어내고 그냥 똥선 다 걷어냈어요 화재 안 나게 tested 으 으 으 으 으 으 으